ac busy come to violence қоҭ各도 있고 겐지도 있고 저 아맥 일하는데 다이야 2티에어 2티에어 8포 다를것이다 어땠 Square 근데 어저께 정련전이라서 아 그럴구나 하면 되죠 일단 겐지 따와 이거 구슬 안 붙어요 포그에 빠졌고 아 근데 루시오 했어요 핵쟁이란 사람은 루시오 했어 루시오의 쟁탈전이면 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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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로드있다 로드다 리포부 좋아 아 아 루시오 아 루시오란다 겐지 진짜 딸피 와 저거 못 잡았어 아 내가 이긴건데 어우 몰래 숨어있는 중 몰래 숨어있는 중 초월 찼어요 타야 오케이 비트 뺐다 도iac 뺐다 돌덕 비디옹 fem 뒤로 좀 패야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괜찮아 hydro 우리 팀과 같이 가기 위해 원힐 삼탱 원힐 삼탱 원힐 삼탱 어 원힐 삼탱은 또 처음 보네 오랜만에 danced 아 그 옷 살렸다 вс 어 어디 초월 있어요 폴리 빠져들기 아.. 내가 죽고있다 겐지 만사 빠졌구요 겐지 부좌 뒤에 뒤에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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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로드 뒤에 있어요 맥크린님 그 방 안에 지금 로드 그래 빠졌구요 겐지 부좌 겐지 만사 빠졌고 어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고 겐지 스킬 없어요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구요 자리아 다운 리퍼 부좌 로드 위에 있어요 로드 위에 2층 접치죠 로드 위에 2층있고 리퍼 망경아 빠졌고 251킬인데 로드 조심 로드 위에 아직 있어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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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피 아이고 안돼 틀렸어 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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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로드한테 이겼어 게임 좀 잘되는거같은 나름 아나 나왔네요 상대 아나 나왔어요 상대 겐지 빼고 아나 나왔어요 아 아 아 아 맥크리님이 죄송합니다 치유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앞에도 급한 분들이 많아서 아 여기 위에 비트 나와요 저는 초월 찼어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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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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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앞에 있어요 로드 그래 빠졌고 정면으로 나온다 여기 나온다 아나 개피 초월 어 로드 궁까지 이거 안 떨려 안 떨려 안 떨려 나이스 나이스 왜 그리고 어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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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하네 맥크리퍼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이겼다 아 리유나이티드 분들 경쟁전 돌리고 있다고요 그래요? 1 1 0 뭐 상대가 원힐이었으니까 뭐 트윌 뽑았어도 괜찮습니다 어 아 겐지 없는게 살짝 아쉽게 하네 겐지 머리 땋으면 되는데 상대 리퍼 로드 오그 상대 리퍼 로드 오그 잘 리퍼 로드면은 저희 한번 탱 없이 가봐요 탱 없이 고고 탱 없이 고고 뭐 세계 어딘가에서 지경이 지고 있겠지 근데? 딜러 자리하면 네 원탱 로드 원탱 로드도 탱커가 아닌데 그냥 피지컬로 하네 그냥 그냥 부자 받고 맥크리가 아나 리퍼네아의 차이네요 응 겐지 또 나온거 같은데 아나 겐지다 겐지 부자 왼쪽 호그 리퍼 겐지 위에 벽 탄다 겐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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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왼쪽 아 뭐야 반사 반사 타이밍 좋아 어 아 이거 우리 블리에요? 블리에요? 로드 그래 빠졌고 아 맞은된 이싱 다행이다 마음을 잃고 아 맞은된 이싱 여기 보여요? 어디 있을거에요 여기 저쪽 아나 끝에서 딜 넣고 있어요 리퍼 오른쪽 부주와 루시우 부주와 루시우 부주와 오른쪽에 로드 오브 루시우 그리고 한 명 더 리퍼 오 잘 끌었다 가죠 느낌 오지 나가 로드 다운 로드 다운 메크리님 아나 부주와 자리야 자리야 거점 자리야 거점 자리야 부주와 아 근데 상대 궁 빠진게 없어 근데 저희도 궁 안 썼 지 않나요? 비트랑 뭐 하나 뺀거 같은거 아니죠? 아 비트 썼구나 여기 이제 초월이 써서 괜찮아요 상대가 궁 다 쏟아보면 안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초월 하나로 막힌 야나 아나 수면치 빠졌고 이 호응을 딜이 되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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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뭐야 형 형 겐지 뒤에 수월 따라갑니다 겐지 따라다닐게요 어 자리아 부조화 자리아 부조화란다 자리아가 벽 치워야지 벽 치워야지 네? 무슨 벽이요? 아 그 뭐 숲 솟인거 같은데 어어어 잠깐만 아니 아니 주면 돼 주면 돼 주면 돼 주면 돼 자리아 방벽에 그리고 뽕 빠졌어요 자리아 공에 뽕 빠졌어요 자리아 아나 자리아 아나 자리아 아나 자리아 패드 크니까 좋더라구요 나 팬 큰 패드 오버워치 하면서 처음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마우스 거쳐감도 원래 고감도 유저거든요 로드 부조화 겐지 반사 빠졌고 로드 개피 아 로드 힐 빤다 로드 부조화 뒤에 겐지 뒤에 왼쪽에 겐지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스킬 없어요 나이스 상대 하나 정면 저 좀 먹을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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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반사 빠졌고 로드 그래 빠졌고 아이고 로드님 나이스 겐지 왼쪽이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겐지 보자 나 자리 너무 안좋다 한 번 더 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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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게요 저 제 궁 갈게요 네 겐지 반사 빠졌고 초월 겐지 따라다닙니다 아 못 따라다녀요 지금 궁 빨려 들어왔어요 겐지 다운 아나 보자 루시오 보자 로드 그래 빠졌고요 로드 보자 로드 보자 로드 개피 자리에 보자 와 구조와 치안다 ㅅㅂ 나이스 와 예 겐 콜 하던거 사랑 이제 패치되면 제냐타 음 이제 제냐타 시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냐타 이미 연습해놨죠 에 황금 목소리까지 이미 구매해둔 상태입니다 패치된대요? 예 아나 뽕이 아 그니까 일단 테스트업 패치되있으니까 거의 적용될 확률이 높죠 이속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속이 없어져요 이속 30% 증가가가 아나 궁에 그냥 그냥 이제 밀고 들어오는게 힘들어 아 놀래라 그니까 아나가 너프 먹으니까 제냐타가 기용될 수 밖에 없죠 수면치 빠졌고 아 자리야 왼쪽에 로드호그 로드호그 자리야 주름실도 빠졌고요 로드호그 힐 빨고 오케이 맥크리 다운 로드그래프 조심하세요 네 자리야 보좌 자리야 개피 자리야 자리야 자리 살려 오빠 살려 오빠 살려 오빠 안돼 안돼 살릴 수 없다 어떻게 저를까지 날렸어 뒤로 빠지죠 저희 한 명 없는 상황 겐지님 죽어요 겐지 죽었어요 왼쪽으로 나온다 나이스 나이스 로드그랩 조심하시고 루시우 부조와 로드그랩 하셨어요 로드그랩 하셨어요 상대피트 맞아 살았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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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님 리퍼 리퍼 왼쪽 리퍼 왼쪽 이게 맥크리 왼쪽 리퍼 왼쪽 리퍼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걸 날 희생하면서 자리아를 따야죠 자리아를 어 못댔어 어 좋댔다 저는 유튜브 트위치로 일단은 계속 갈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시즌은 제 시즌일 듯 합니다 정크렛하고 제니아타가 날뛰는 시즌이 될거에요 우리 딸렸는데 너무 들어가더라고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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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드그랩이 빠졌기 때문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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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나왔어요 저 상대 자리아 공수 다음 그니까 지금 테스트업에 적용된 패치가 다음 시즌에 바로 적용이 된다면 다음 시즌에 제 시즌이에요 제 시즌 지금은 제 시즌이 아니에요 제가 쓸 수가 없는 시즌입니다 하나 둘 셋 어이구 어 개이득 궁 개많이 뺴 상대 비트 빼고 궁 다 썼는데 로드하고 로드하고 비트 빼고 다 썼어요 저건가 그 아나도 있어요? 아나 뽕 안썼어요 우리 루시오 꿀잠 루시오 자는 중 어 자리아 자리아 리퍼 망이어 빠졌고요 리퍼 망이어 빠졌고요 로드 궁 로드다운 왼쪽에 맥크리 아 오른쪽에 맥크리 맥크리 다운 어 위험해요 초월있긴 한데 위험해요 로드 그래 빠졌고 상대 비트 일단 초월있어요 어 루시오 루시오 낙사 안된거 같은데 이거 일단 초월 일단 초월초월 뒤로 들어와요 애들 뒤로 들어와요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망이어가 빠졌고 왼쪽 리퍼 다운 나이스 저 수고 있어요 수고요 앞에 길막을까 나이스 수고요 저 다이아 2티어에서 탈포를 하는거 지금 시청자분이 핵 핵쟁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루시오 하니까 뭐 루시오 하는데다가 쟁탈전이라서 이거 핵쟁이라고 알아도 뭐 딱히 그거 할 방법이 없어서 아나가 못 쓸 정도로 덮어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나의 기본적인 힐량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힐량은 그래도 가지고 가면서 궁극기에 대한 포텐셜을 낮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아나의 치중된 메타는 좀 줄어들겠죠 좀 그래도